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는 사실은 죽었다라는 그것보다는 어떤 생명이 탄생을 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 우는 것보다는 기쁨 가운데 웃는 것이 행복이오 좋은 것이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축하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새 생명을 출생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슬프겠니 이러면서 말하면서 곡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찌 보면 출생이 죽음보다 그리고 웃음이 슬픔과 울음보다는 훨씬 더 좋고 행복하다라는 게 이 세상의 하나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 가르침을 패턴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히려 죽음이 출생보다 훨씬 더 좋다 더 좋다라고 말하고요 웃음이 아니라 울음이 웃음보다 더 좋다 그리고 오히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전도서 7장은 완전히 세상의 이치를 뒤바꿔버리는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도서 7장에서 그렇게 세상의 이치, 원리를 완전 패턴을 뒤바꿔버리면서 우리들에게 하려는 메시지는 뭘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생명보다는 성경에 보니까 죽음이 더 가치가 있고 더 낫다고 가르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는 어느 한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출생이나 생명도 좋고 귀하지만 그것보다 어떨 때 죽음이라는 그것을 생각하고 잘 내 마음속에 되새기는 게 그 사람에게 유익함이 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 생명보다 죽음이 반드시 좋다 이런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7장을 이해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한 7장이 말하는 그 특별히 더 좋다라는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7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 단어들이 산발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등등 이게 아무 상관없는 반들이 다 단편적으로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잘 보시면 이거는 단편적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로다가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보시면 좋은 이름, 죽는 날, 초상집, 슬픔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단어로다가 통일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 것보다 앞에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데 앞에 이 네 가지의 표현은 딱 하나를 지칭합니다 죽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특별히 7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했을 때 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 죽음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화면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제 뒤에 말을 한번 볼까요? 뒤에 말을 보면 기름, 출생, 잔치집, 웃음 이거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로다가 통일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생명의 탄생이에요 생명의 탄생 기름이 왜 그런지는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 다 씻고 기름을 발라서 그러는지 어쨌든 앞뒤로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도 이 기름도 생명의 탄생과 뭐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생, 생명의 탄생이죠 잔치집이라는 것은 생명이 탄생해서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웃음꽃이 피어나요 생명 외에 우리의 집안 대를 이어서 기업을 이을 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기쁜 그리고 웃음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다 뭘 말하느냐 바로 생명의 탄생 7장 8절로 하면 시작 그런데 앞부분은 다 뭐냐 무엇인가 인생의 끝 죽음 그러면 이 공통이 다 뭐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입니다 시작, 생명의 출생보다 죽음, 어떠한 끝이 더 나은이라 했을 때 우리가 죽는 게 좋다는 건가 뭔가 이 말을 하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시작, 출생도 있지만 인생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 인생의 끝, 죽음이다 이 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름, 출생, 잔치집, 웃음 이것이 다 좋다라고만 말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나에게 죽음, 초상집, 슬픔 이 죽음과 관련된 것이 내게 더 좋게 더 낫게 작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하나를 전하면서 성경이 이 말을 단어만 바꿔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에 저도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앞에 보면 1절에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할 때 아니 무슨 이름이 좋은 이름이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좋은 이름이 죽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름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원래 문자적으로 원어적으로는 명성입니다 명성 그런데 이 명성이 어떤 명성이냐 하면 두 가지의 명성이 있어요 이 짧은 인생,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살아 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참 저 사람 훌륭해 아 저 사람 정말 본이 돼 저 사람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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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분이야 이러면서 명예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명성은 살아 있을 동안의 명성이 아니고 뒤에 보니까 죽음이라는 말, 초상집이라는 말, 슬픔이라는 말이 연거포와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이름, 명성은 살아 있을 동안의 다른 사람들에게 얻은 명예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죽어 인생, 짧은 해벨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떠났을 때 남아 있는 흔적과 영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좋은 이름이라는 게 왜 죽음과 관련되느냐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흔적과 영향력이 다음 세대와 다음 후손들에게 어떻게 끼쳐지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살아 있을 동안에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죽은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역시 상당히 중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좋은 이름과 대조적으로 아마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감남나무의 기름, 감남류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 감남류는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식용으로도 쓰이고요 불을 켤 때 등화용으로도 쓰고 의료용으로도 쓰이게 되고 또 향유, 향수처럼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유용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으로 나의 짧은 해벨의 인생을 아무리 아무리 치장하고 시작서부터 살아가는 동안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동안 이것으로 치장하고 저것으로 치장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명예를 갖다 다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인생도 역시 짧은 해벨의 인생의 끝은 맞이한다 뭐예요? 죽음은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대에 있을 동안에 나를 치장하고 꾸미는데 그 인생을 다 보내는 게 아니라 도대체 나를 왜 이 무대 위에 올리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을까? 아, 오늘 내가 뭘 해서 나에게 22년도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구나 물론 맞아요 그러나 오늘 좋은 이름이라는 것과 관련하실 때는 오늘을 살아서 나에게 좋은 것이 올 수도 있지만 오늘을 내가 가치 있게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정말 잘 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나는 그것을 못 보았는데 저 후대가 그 좋은 결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이 땅은 떠났고 짧은 해벨의 인생은 마무리했지만 참 우리들의 이 터전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되어라라는 것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한 주 성탄절 한 주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는 대림절 기간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정말 짧은 인생이라는 해벨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는 너무나 짧은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너무 짧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았고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정말로 욕을 받으며 사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무대에서 마지막 죽으면서 남겼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성취를 남겼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는 그때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시대를 넘어 갈릴리 땅을 넘어 땅 끝을 향하여 지금까지도 그것은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짧은 인생 이거를 해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세주의처럼 허무주의처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똑같이 죽는 거 다 같이 죽는 거 뭐 아둥바둥 살아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전도서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전도서는 절대로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이거를 깨달으라고 하는 게 전도서가 아니에요 너희는 짧은 인생이지만 해벨의 인생이지만 그 짧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거냐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정말로 그 시대만 아니라 우리의 시대 그 다음의 시대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멋있게 하고 해벨의 마지막 끝을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 그 아름다운 인생들이기에 그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전도서는 말합니다 또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7장 1절을 보시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도서 앞에 나오는 자먼의 말씀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먼에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찾아오는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먼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음녀의 집은 사망이다 이게 뭐예요 음녀에게 유혹받아서 간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 35절 36절에도 보면 나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이라 사망이 가까이 있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자먼서에서는요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게 부정적인 것이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이고 이런 것으로다가 자문에서는 가르치는데 전도서는요 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자먼의 가치를 갖다가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출생과 죽음을 비교하면서 죽음을 우위에 두고 더 낫다는 관점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다고 해서 생명보다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죽음이 사망이 더 가치있다라고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서에서는요 어떤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오늘 그것이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게 죽음이다 이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7장 2절을 한번 볼까요 7장 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더 가치 있는 게 뭐 어떤 때 어떤 경우에 이게 더 의미가 있느냐 7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쯤 보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할 때 살아있는 자가 더 견고하고 살아있는 자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있는 자가 이렇게 살면 나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하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도록 만드는 데는 잔치집에 가서 못 깨달아요 거기에 출생하고 태어나는 데 가서 못 깨달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타인의 죽음을 보게 되면 나를 돌아보게 돼요 특별히 나의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이제 나의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게 될 때 나도 남은 생애를 돌아보며 경각심을 갖게 돼요 오늘 그런 면에서 특별한 면에서 더 낫다는 것이에요 짧은 인생은 출생한 날이 있듯이 죽음의 날 바로 그 인생의 끝도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죽으면 끝이니까 대충 살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에요 너무 짧기 때문에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짧은 해별의 인생을 왜 나쁜 일을 하다가 다 시간을 보내요 선한 일을 하더라도 모자랄 시간에 왜 나쁜 일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요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짧기 때문에 하나님께 핵심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정말로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에도 응축하고 응축하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기에도 너무 짧은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짧은 인생에 우리에게 역할을 맡겨 지금 무대에 올려놓으셨다 그런데 곧 너희도 우리 모두도 이 인생 무대에서 내려갈 날이 멀지 않았다 너희는 이럴 때 어떻게 남은 거를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전도세 얘기입니다 7장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반복하는 말입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해요 종종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들려오는 말도 그렇고 잘못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한 이 지금 본문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말할 수 있어요 결혼식장에는 기쁨의 장소니까 좀 우리가 바빠도 못 가는데 장례식장에는 꼭 가야 된다 그 슬픔을 만난 사람들 가서 같이 슬퍼해 주고 같이 보듬어 주고 이러며 슬픔의 그 순간을 함께 해주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다 성경에도 이렇게 오늘 전도서 7장 2절에 말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이 맥락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 되어집니다 오늘 전도서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 죽은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산 자들이 지금 보면서 나도 저분은 저렇게 인생의 무대에서 해벨의 마지막을 갖다가 마지막 마침표를 이렇게 찍었는데 나는 해벨의 마지막 인생에서 끝날 때 나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 무대 위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걸까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다시 나를 웃기쓸려미고 살아가겠구나 이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런 말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첫 번째 경험이자 마지막 경험이다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벨의 인생에서 무대에서 막을 내가 나는 내 스스로의 막을 내려올 때는 다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사람이 자기가 너무 억울하게 죽어갖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요? 그러고서는 막 어디 부잣집에도 태어나고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도 다시 태어나요? 그리고 다시 살아요? 이런 드라마에 너무 빠져갖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딱 맡기신 해벨의 인생으로 무대를 사다가 모두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끝나면 내려오는 거예요 7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되고 슬프고 얼굴에 근심이 있는데 이러면 이게 마음이 병이 되게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유익하게 돼?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전체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가까운 친구가 갑자기 이 땅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해드릴 때 와 갑자기 막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이상하고 기분이 그러면서 그 초상집에 장례식장에 달려가는데도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현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도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도 짧은 인생이구나 짧은 인생인데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그것을 더 깊이 깨닫고 남은 생애를 더 특별하게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고 살아야겠다 이거를 깨닫는 것은 잔치집보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에 말하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떠한 경우에서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더 가치 있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7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지 않다 헤벨의 인생이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더 늘리고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다시 살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그런데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속에 명심할지라 라고 하면서 포커스가 끝난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 있어요 그래서 산 사람은 마음에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있어서 만큼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역할 이 역할을 여기까지가 나에게서 이 무대 위에서 역할이고 나를 옮겨가서 다른 무대에서 또 하게 할지 모르지만 이 무대에서 나를 두었을 때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자 이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게 이게 짧은 인생이지만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어요 청년에 보면은요 청년 시절 때 보면은 이 노인들은 노인의 모습은 저 강 건너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 때는요 저희 할아버지 어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원래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원래부터 아니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만 그런가 봐요 하나도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인 줄 알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청년 여러분들 같을 그때가 있었어요 나는 그때가 안 올 줄 알아요 제가 근데 점점 다가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 같을 때도 있었는데 다시 그때로 간다면은 나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다 나는 이런 삶을 살지는 않을 거다 나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또 젊이 나는 얘기는 이런 말이 합니다 이분들이 다 어르신들이거든요 모든 사회와 모든 곳에서 이미 은퇴하신 분이에요 70대의 어르신이 아이고 이제 힘에 붙여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이고 힘이 들어서 이제 못하겠어 했더니 90대 어르신이 아직 한창댄데?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뭘 말합니까?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준 짧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는 역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면은 정말 나는 청년때로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게 알아요 저도 늙어요 말은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 거 왜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갑자기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쭈글쭈글한 모습 속에 사람들은 우울감 속에 빠지기 때문에 나는 안 그럴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이치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좋은 기름, 잔치, 웃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짧은 헤벨의 인생의 끝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아침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7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이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 무대 위에 올려놨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은 좋은 기름이라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잔치라고 좋아하고 웃을 일이 있다고 웃음소리를 내며 좋아하고 하지만 그것들은 다 솥 밑에서 가시나무 잠깐 타다가 사라지는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을 뿐이다 이것도 헛대도다 헛대도다라는 말은 제가 뭐라고 했죠? 히브리아로 해벨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이다 여러분 짧은 우리의 인생이 그러나 앞에 하나가 더 붙어서 아름다운 짧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아름다운 짧은 인생의 끝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대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한번 8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 말은 시작 못지않게 일의 끝이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보다는 참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의 끝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은 때려놔야 돼요 그리고 참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펼쳐놓은 우리의 인생의 무대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지막 끝은 나에게서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다음 세대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짧은 인생은 똑같지만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짧은 인생이 돼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7장 9절에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앞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팔하지 말아라 해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급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인생의 무대에 나를 올려놓은 총감독이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총감독이신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을 끊어버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감정대로 그냥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은 짧은 인생인데 아름다운 짧은 인생의 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지막의 그 인생의 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멀리해버리고 내가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총감독님 나에게 지금 무슨 역할을 하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감독이 내게 원하는 건 이런 것이구나 그 뜻을 잘 헤아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역할은 이거구나 해서 그 역할을 이해하고 하나하나 해나갈 때 그 마지막은 여러분 아름다운 짧은 인생의 끝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무대에서 오늘은 그냥 보내고 내일부터 나의 역할을 잘하지 이 무대에서는 나하고 안 맞는 무대야 다른 무대로 가면 그 무대에서 잘하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대에 올려 놓은 분도 하나님이고 또 다른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다른 무대에 올려 놓으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무대가 좋은 무대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나하고 안 좋은 무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무대로 갈 때도 그 무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만일에 못하면 괜찮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뒤에 보면 비하인드 그 영상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그게 뭐냐면 다 엔진한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엔진한 장면들을 잘 가만히 한번 보시면 그게 몇 초예요 그 배우들이 뭘 하는데 옆에 배우가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지 않았다고 감독은 컷! 해버립니다 다 그 몇 초예요 그 몇 초를 자기가 할 거를 안 하니까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컷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무대에서의 역할을 안 하고 그냥 나는 내년부터 하면 되지 이 공백은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의 공백은 어찌 되는 게 되겠습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개념 속에만 있지 내일은 우리가 한 번도 내일을 맞아본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이 자고서 눈을 뜨면 내일은 온데간데 없고 새로운 오늘이 내 앞에 펼쳐져야 말은 내일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내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 오늘, present, 오늘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똑같은 말이죠 선물이라는 오늘 주신 나의 역할을 잘하게 될 때 그 결과로서 내게 다가오는 또 다른 오늘이 뭐냐? 그게 내일이에요 내일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나도 내가 열심히 이번에 했어요 내가 열심히 내 생일을 다해서 내가 거기에 온 힘을 다해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저 먼 훗날 나는 이 땅을 떠나고 없을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열심히 했는데 내일 그 자리에 나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라고 씨를 뿌리고 내가 죽어라고 거기에 온 정성을 다했는데 아니 뿌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이 거두어 가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불평하거나 그것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게 전도서의 가르침이에요 왜 그러느냐? 오늘 나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내일이 내가 기쁨의 오늘로 맞이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세계 속에서 내일 내일 하지만 내일을 보지 못하고 내일의 밝은 오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해별의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일이 오늘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내일을 더욱더 기쁘고 아름답고 보람되게 내가 오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맞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이 그 좋은 열매를 따먹으며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짧지만은 우리가 한 역할 내가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오늘 끊임없이 오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내가 내일의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아이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제가 주어진 역할 여기서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내일이 나에게 기쁨의 오늘로 다가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해벨의 인생의 끝으로 여기까지라도 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는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오늘 짧지만 가치 있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해벨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잘 경청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